시네마타임즈 MC 신혜진 안녕하세요 시네마타임즈 MC 신혜진입니다 이번 2회에서는 1회만은 사뭇하는 모습으로 찾아왔는데요 관전 포인트에서부터 프로그램의 구성 그리고 스토리라인까지 탁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네마타임즈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눈이 안 보이신가 봐요 네 막막을 다쳤어요 사고로 키는 목소리 높이로 알 수 있고 체온 울림 나이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독량 냄새 같은 게 풍겼어요 너 지금 나 보여? 당신 사람 죽인 거 처음 아니지 하나의 사건 두 명의 목격자 그리고 엇갈린 진술 당신의 오감을 사로잡을 단 한 편의 영화 김하늘 유승호 주연의 블라인드 지금부터 블라인드에 만나보시죠 춤을 추겠다고 말썽을 부리는 동생과 그런 동생이 그저 답답한 엄마 수아 어느 날 동생을 클럽에서 빼내온 후 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 사고로 인해 동생은 죽게 되고 그나마 살아있던 수아마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가 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현실적이에요 블라인드는 현실적으로 잘 다루지 않았나 시각장애인들의 삶이나 버릇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잘 노려놓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무엇보다 흥미진진했던 이유는 바로 주인공 수아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핸디캡을 그래서 더 섬세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바꾼 배우 김하늘 그녀의 연기에서 13년차 배우 연기 내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준비했던 건 정말 눈을 감고 그냥 걸어보는 거 시력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랑 만나뵙기도 하고 케인 잡고 걷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자신이 채운 수각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수아 이 손으로 수각까지 채웠는데 소아야 일단 신도동 아까 전화드린 사람인데 기사님 아직 연결되지 않았나요? 네 비 때문에 여기저기 예약이 늦었어요 죽으로 돌아가는 길 폭풍으로 인해 차를 잡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저 멍하니 정류장에 앉아있는 그녀 앞에 선 차 한 대 그 차를 탄 순간 블라인드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닦으세요 이것 좀 드시면서 몸 좀 녹이시고 커피예요 커피 그러지 말고 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그녀가 탔던 차에서 의문의 사고가 나고 이를 의심하는 수아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던 중 같은 사건을 목격한 하나의 이가 더 있었으니 그가 바로 기섭입니다 엄청 짓고 아니거든요? 내가 탔는데 설마 그걸 모르겠어요? 또 보니까 목격자를 찾겠지 시연이란 게 주먹 발차기 이렇게 활용해서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게 싸우는데 여기서 이제 액션은 정말 실제로 꾸미지 않고 말 그대로 잡고 막 부딪히고 이렇게 때려 눕히고 막 이런 거라서 많이 아픈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 그건 바로 극중 기섭을 맡은 유승우의 변신이 아닐까요? 그는 2000년 드라마 가시고기로 데뷔하여 2002년 영화 집으로를 통해 국민 남동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그에게 블라인드는 생애 첫 액션 영화로 한층 더 성숙해진 유승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문의 뺑소니 현장을 목격한 두 명의 주인공 수아와 기섭 범인은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죠 지금 바로 앞에 앉아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일단 눈치 못 채도록 천천인 것 같아요 지금 불러요 지금 앞에 사람 있어요 저요 대기야 뛰어 왜 뭐예요? 뭐야 뛰어 대기야 왜 이쪽이요 달려요 계속 달려요 바로 앞에 엘렉터 엘렉터가 있어요 대기야 주연 모짱 함께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가 있었으니 사이코패스로 나오는 낙태 전문의사 명진 역의 배우 양영조입니다. 황철민 감독의 프락치로 시라큐스 국제영화제 최우수 배우상을 수상한 그는 뛰어난 연기 실력에 비해 본인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블라인드를 통해 관객들에게 자신을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맞추고 못 듣고 있는데 저희 영화의 범인이 여러분들과 같이 영화를 보고 계셨거든요. 명진 역할을 맡은 배우 양영조입니다.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아와 기섭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만 범인은 담당 형사를 죽이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누구세요? 수아와 기성, 그리고 범인의 끊임없는 사투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블라인드였습니다 오늘의 영화 블라인드 재밌게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시네마 타임 시네마 타임